자 21번 이게 이제 마지막 21번이죠. 1장의 마지막 21번이에요. 이 표현도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폭풍우가 지나가는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꽃을 찾아라. 그러면 폭풍우가 다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개화할 것이다. 폭풍우가 계속되는 동안 싸움은 지속되는 동안 그것은 자랄 것이고 뻗어 올라갈 것이며 가지들과 잎들을 만들 것이고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할 것이다. 제가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예요. 꽃봉오리 자체가 그냥 통하고 피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 CR이 어디에서 왔을지 알고요. 그 CR이 어떤 폭풍우를 만나서 헤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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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매다가 이 인연으로서 내 눈앞에서 하필이면 펴요. 엄청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엄청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무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다. 사람의 모든 개성이 분해되어 녹아 사라질 때까지 중대한 실험과 경험을 하기 위한 단순한 실험 재료로 그 재료를 만들어낸 신성한 파편에 의해서 유지될 때까지 인간의 모든 본성이 상의 자아에 굴복하여 복종할 때까지 그 꽃은 개화하지 않을 것이다. 물질력에 끄달려서 그 속에서 날고 기어봤자 깨달음의 꽃은 피지 않는다. 무에 닿지 않는다. 착각하지 말자. 이 소리죠. 물질력을 버려라. 그 소리예요. 이 모든 개성이 존재감, 존재감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에 닿아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아 이런 것이 내 존재감이었구나 라고 씹어 먹을 때까지 녹아 사라질 때까지 해서 그냥 녹아서 없애버리면 그거는 깨달은 착한 노예의 과정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때가 되면 열대지방에서 폭우가 지나간 후에 오는 그런 고요함이 찾아들 것이다. 이거는 맞아요. 이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대자연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작용하기 때문에 대자연의 몸짓을 볼 수도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게 이러한 평온함은 매우 지친 혼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깊은 침묵 속에서 마침대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건 그건 바로 말하는 사람 없이 말하는 목소리이다. 소리 없는 소리, 외침 없는 소리, 침묵의 소리 그것은 형체도 실체도 없이 찾아오는 사자이다. 메시지, 메신저 혹은 마침내 개화된 혼의 꽃이다. 그것은 그 어떤 비유로도 묘사될 수가 없다. 이 느낌을 보시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이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정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정도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을 때 대부분 이런 느낌을 다른 형태로나마 얻으면서 지나갈 것이다. 폭우가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찾아들긴 드는데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예요. 잠시다. 일단 그것도 잠시인데 바로 그때 바로 그때 대자연은 제가 잠시라고 그랬죠. 찰나라고 그랬죠. 눈 깜짝할 사이에 작용하기 때문에 대자연의 몸짓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그려놓은 거예요. 폭우, 폭풍우 폭우와 폭풍우 자체를 벗어나려고 하면 폭우와 폭풍우는 여러분을 계속 괴롭힌다. 폭우와 폭풍우를 벗어나야지, 벗어나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폭우와 폭풍우는 물질력으로서 나를 계속 쫓아온다. 방법이 뭐예요? 제가 이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폭우와 폭풍우가 되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가. 폭우와 폭풍우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갈 것. 천보경판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폭우가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는 자리. 여러분 다 지옥이라면서요. 그래 지옥 뭐 어때?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폭풍우 속에 먼지 한 톨의 순간도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만 진정한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만 폭우와 폭풍우를 벗어나려고 가운데만 있으려고 노력해봤자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간이에요. 이것이 시공이다.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설명 안 하면 그거 굉장히 편협한 설명이에요. 뭐 4차원으로 설명한다? 과학으로 설명한다? 약간의 영성으로서 4차원 이상은 5차원이다? 6차원이다? 또는 무슨 탄소성이다? 규소성이다? 이러면서 무슨 5차원, 6차원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6차원 존재로 올라가면 거기서 뭐 할 건데요? 7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7차원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8차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차원을 얘기하면 차원이라고 하는 건 끝도 없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폭풍우처럼. 그래서 대자연의 몸짓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굉장한 작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떨어지는 낙연만 보고도 깨달을 수 있고 그 자연의 대단함에 대해서 감탄을 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것이 이때 깜짝할 사이에 작용한 이 대자연의 몸짓이요. 여러분들이 우주적 이치의 깨달음을 줘요. 이게 그 순간이에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만 알고 무의 연결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순간을 계속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깜짝할 사이에 작용했던 이 순간을 여러분이 눈치만 탁 채면 어떡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한 털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공적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 위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형광등 불빛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자연이 만들어낸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 제가 그래서 체험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신비로운 사건을 그저 누구나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빛도 진짜 빛처럼 느낄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시공이 막 뒤틀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신비로운 사건에만 또 목을 메요. 그것이 일어나야지만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평화감을 꼭 느껴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다. 그것만 쫓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러붙는 거죠. 너 평화를 원했어? 그래. 좋아. 평화?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 가짜 평화가 쫓아다니면서 진짜 평화는 점점 멀어진다. 그렇죠? 어쨌든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기는 한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명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의 일체감이 아니라 이제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체감이 아니라 창조력. 여러분 스스로가 창조력을 발휘할 때 그게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가장 큰 신비로운 사건. 일체감에 목매지 마라. 이제는. 여러분이 심연에 있는 근본에 있는 본심에 있었던 본태의 그 순간에 손짓했던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말하는 목소리. 이건 지난번에 침묵의 소리인가에서도 얘기했었죠.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의 소리. 느낌은 맞아요. 이게. 마침내 개화된 혼의 꽃이다. 물질력과 영혼력과 영과 혼과 백과 신이 있을 때 혼이 매개체인 건 맞아요. 그래서 오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기는 오의 자리가 중요하다. 내 자체가 온전히 오의 자리로서 혼으로서 작용을 해야지 영과 물질계를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가 무주와 우주를 동시에 알아야지 그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듯이 또는 양쪽에 존하는 힘이 있어야지 무의 세계와 극명한 나 물질의 세계가 연결될 수 있듯이 그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느낌상으로는 참 애매하고 힘들어요.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기 묘한 건데 이런 이제 위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표현들로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본 거고 이 글을 쭉 읽으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깨달음에 다가갈수록 과정에서 느껴지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자도 빠짐없이 거의 다 읽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때마침 도의 길잡이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심지어 맹렬한 폭풍 가운데서도 느껴질 수 있고 여기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 포인트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벗어나라 벗어나라 지나간 후의 고요함 이게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심지어 맹렬한 폭풍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고 찾아질 수 있으며 소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 침묵은 짧은 순간 지속될 수 있고 천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아까 설명한 거죠. 자연의 이치든 극명한 이치든 간에 찰나일 수 있으나 그것을 눈치챈 순간 어떻게 돼요? 무심을 알고 무력을 계속 갖고 있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천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깨달음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되풀이에서 싸워서 승리를 얻어야 한다. 포기하지 마세요. 대자연은 잠시 동안만 숨을 죽이고 정지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부경판을 돌리다 보면 대자연하고 이런 소통을 해요. 실제로. 무위자연한다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자연하고 소통할 수 있고 나무하고 얘기하고 꽃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나가는 구름만 보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작용이 이런 거다. 말로 설명하기는 애매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세계가. 이세계에 닿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 미친놈 헛소리라고 하죠. 궁금해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빛빛거리듯이 아 저기가 무슨 영적 능력이 있어야지 나오는구나. 또 이런 착각들 하고 있죠. 절대 아니다.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연과 하나 된 사람들. 주석이 또 있죠. 21번에 대한 주석이에요. 꽃이 개화하는 순간은 지각이 깨어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비유하자면 너무 자명해요. 지각이 개화와 더불어 자신감, 지식 그리고 확신감이 찾아온다. 이런 표현 잘 보세요. 혼이 잠시 멈춘 그 순간은 경의의 순간이며 그 다음 만족의 순간은 바로 침묵이다. 일단 무체자여. 그 침묵을 지나서 평화를 느꼈으며 그 힘을 간직한 분들. 그분들은 그대 또한 지나가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제자가 그 배움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제자는 항상 스승을 찾게 될 것이다. 강립행으로 보셔도 되고 꽃이 개화하는 순간은 지각이 깨어났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물질문명 속에서도 알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각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지금은 입문자를 위한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했다고 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서서히 목표가 생기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면서 명확해진다고 했죠. 그게 이거예요. 자신감과 지식. 지식이 그렇게 견고해지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확신이 든다. 그래서 믿어라 그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여기에 믿음이 자리하는 거고 그래야지 목표가 생기면서 소망되는 거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순간에 왜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쓸까. 지식은 그렇다 쳐. 그리고 왜 확신이라는 표현을 쓸까. 견고해질수록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깨달음이 제대로 왔으면 제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제대로 깨달음은 가만히 절대 못 있어요. 여러분 그게 증명이에요. 가만히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자신감하고 좀 다르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용기를 통해서. 그래서 용기라는 단어가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침묵을 지나서 평화를 느꼈죠. 진정한 평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지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머지 동무 또한 그 길을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입문자를 위한, 구도자를 위한 지금 21가지 해석이지만 지금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21자가 또 나올 거예요. 21가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제가 미리 그것보다도 더 상의 차원의 설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돼요.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자명한 말이죠. 구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조차 하지 말라고 하죠. 이것조차.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죠. 구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하려고만 하면. 기복. 하지만 발심 자체라고 하는 건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기복이 아니라 진정한 발심 자체는 구하려고 진정으로 자기한테 질문을 하고 우주의 이치가 뭔지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깨달음의 길이 열리는 거지 구하지도 않는 자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게 또 방금 제가 설명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신만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이다. 이래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저 기복하고 물질력 안에서 구하기만 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절대 깨달은 착한 노예까지밖에 안 돼요. 최고로 구해봤자 거기 안에서는. 그 정신의 목소리는 정신이 활동하는 세계에서만 들린다. 물질력 안에서만 한정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물질력 안에서의 거의 끝 바운더리인 우주 섭리 안에서도 그것은 이미 깨져 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21의 규칙을 다 지나간 후에 비로소 구하는 자는 가질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제 1장에서 말하는 이 21가지 규칙을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1장에서 말하는 21가지는 실은 지구적 나, 애고 이 수준이에요. 실은 이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와의 애고 싸움도 아니고 그냥 물질력에 있는 나, 평범한 나. 도대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야? 윤회가 있어? 업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동양사상 아니야? 저 미친놈들이 나 저 미개한 동양에서나 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가만 보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아니 그냥 죽으면 끝이겠지?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럴 필요 없잖아. 나는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외국인들도 지금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딱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누군지 좀 파악해봐라. 너는 거기에 왜 있고 왜 숨쉬는지 한번 보자.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실은 1장이, 지금 21가지가. 1장에서는 그런 차원의 얘기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더 높은 위치에서 그것들을 만나는 지점을 계속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우컬트적 의미로 읽는다는 것은 영의 눈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이다. 물질력 안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정신 이것으로만 읽고 지식 그 자책으로서만 쌓아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딴 길이에요. 그 길은 여러분 눈치 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유튜브에서 똑같은 도덕경을 만약에 한다 쳐요. 똑같은 금강경을 한다 쳐. 한자 많이 알고 서양철학 많이 알아서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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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떠드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서 뭐가 명쾌함이 있어요? 그냥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언어 유의 아니에요? 거기 도대체 깨달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깨달음과.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알아채는 것하고 그것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컬트적 의미로 읽는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컬트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런 지식 물질의 힘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많은 혹자들은 그러겠죠. 뭐야 너네들. 미신. 이거 다 가짜. 뻥.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야. 정신 차려. 너네 무슨 귀신이 쓰였구나. 할 말이 없죠. 그분들은 논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논쟁할 수가 없고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알만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그것보다 훨씬 높이 있는 동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구한다는 것은 내면의 갈망, 즉 영적인 열망의 갈구를 느낀다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다가 물질적인 것이 전혀 아니다. 또 기복적인 것이 아니다. 물질 쪽에서 이치 쪽만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영적인 열망의 갈구를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발심이 좀 있어야지 이 수준까지 갈구를 느끼는데 실은 그 작업도 아예 발심이 안 돼 있거나 구도자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으신 분들은 하기가 어렵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갈망에 조금이나마 충족시켜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다. 모든 경전이든 뭐든 소리든 유튜브든 볼 수 있는 능력이 영적 힘이 좀 튀어야지 진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클트적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제자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는 받아들여지고 승인되며 인정된다. 이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열린다. 그 소리예요. 또 이거를 제자하라고 했다고 스승이 진짜 있어서 그 스승은 어떤 제자를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틀림없어요. 이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열린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등불을 켰으며 그 등불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굉장한 이치가 여기 또 나와 있죠. 이게 굉장한 이치인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도의 길잡이가 소중한 책이라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만 설명했으면 이거 별로예요. 그냥 흔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놨어요. 이거 근데 너무 좋은 말이고. 그냥 감각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냥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자신의 등불을 켰으며 그 등불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등불 자체입니다.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종무종의 일시무시. 육방을 연 그 중심에 있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여러분. 그 자체를 돌리고 있는 여러분. 어둠 속에 빛, 비치자 어둠인 여러분. 숨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제 눈에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절대 못 숨긴다. 내 자체가 불기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켰어요? 그 불을. 여러분들 스스로 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이치죠. 무의 중심에서 구의 자리를 설정하고 나온 건 여러분이라는 소리예요. 그 누구도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나왔다. 지옥, 지옥, 남탓. 여러분 스스로가 열었다. 깨달음이 저렇게 멀어? 여러분 스스로가 멀리 만들어 놓고 있다. 나한테만 고통이 있어? 여러분 스스로가 고통을 안고 있다. 물질력하고 떨어지려고 하니 고통이 친구가 돼요? 절대 안 되지. 그러나 장대한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배울 수 없다. 정신은 진리를 인식할지 모르지만 영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일단 그 폭풍호를 지나서 평온함을 성취만 하면 그때는 언제든지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일단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어느 단계가 돼야지 폭풍호도 보고 폭풍호 속도 보고 폭풍호에 들어가도 날리지 않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딴 사람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하게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심지어 제자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거나 외면하더라도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정도 발심만 있으면 배우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아예 발심이 없으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침묵의 소리는 여전히 그의 내면이 있을 것이다.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파동으로도 보내고 빛으로도 보내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비록 그가 길을 완전히 벗어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소리가 다시 울려 펴져서 그를 산산조각 비틀고 신성한 가능성들로부터 그의 욕정을 분리시킬 것이다. 이때 버려진 하위 자아로부터 고통과 필사적인 절교를 외치면서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필사적인 절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물질 세상에 끄달리고 있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이 절규의 소리를 저도 이런 표현 아마 썼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먹겠다고 사업자 갖고 있으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지금 빚을 내면서 집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부모님이 있고 와이프도 같이 힘들면서 어떻게 티는 못 내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연봉까지 보너스까지 받으면서 월급은 하나도 안 깎이는데 똑같이 25만 원씩 그게 뭐라고 받는 거 이런 식으로 괴리감을 느끼면서 나는 당장 지금 2억을 빌려가지고 무슨 수도 없으면 나는 당장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야 될 판인데 이런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깨달음? 이 사람들한테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분들의 그분들의 지금 절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들한테도 버림받기 직전이고 쓸모가 없어서 단돈 3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친구도 없고 에어컨 틀기도 눈치 보이고 남편 와이프는 먼저 가서 나는 혼자고 누구 하나 하소연 할 사람도 없고 경로당도 못 가네 조금 있으면 기억이 가물가물 해가지고 나 너무 두려운데 이 세상과 분리되면 나는 얼마나 외로울까? 아이들이 나를 알아는 걸까?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이런 소리들을 들으셔야 돼요. 이런 소리들을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그런데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그대에게 평화가 함께하게 이 말이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말이잖아요. 뭐 그대에게 평화가 함께하길 하는데 이런 절교들의 소리를 진짜 여러분들이 들으면 진짜 나를 내 영혼을 진짜 쪼개서라도요. 내 영혼을 쪼개서라도 이런 평화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게 진짜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내일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당장 제가 내일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산산조각 내서라도 이게 스승의 소리라고 하면요. 이거 내 평화를 여러분들한테 나를 쪼개서라도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크기라든가 어떤 그런 느낌을 그저 그냥 평화평화 세상과 일체감 그런 것에 두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나의 평화를 그대에게 주노라 라는 이 말을 스승만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그냥 물질 스승 제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타불이기 때문에 동양의 지혜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 중에도 이 말을 들려줄 수 있는 자가 있으며 또 그들에게 매일매일 더욱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다. 서양 사람들 관점에서도 제발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죠. 먼저 하지만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대에게 평화가 함께하기 나의 평화를 그대에게 주노라 그러면 뭐예요. 11조 안 내면 무시하고 11조 많이 내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왕이고 절에다가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 소나무 씹어주는 사람이 최고고 도대체 어떻게 깨진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앉아서 화두선만 갖고 있으면 그게 진짠 줄 알고 있고 언제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훨씬 중요하죠. 발심이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깨닫고자 도망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된다.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그 지옥에 떨어져 봐야지 아 이게 열반의 지옥이구나 아 이게 해탈의 지옥이구나 아 저기 보니까 부처 예수가 같이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세 가지 진리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들은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쓰인 것들은 배움의 전당의 벽 위에 쓰여져 있는 규칙들 중 첫 번째 규칙이다. 제 1장 21가지는 배움의 전당의 문턱에 써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이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읽고자 하는 자는 읽을 것이다. 배우고자 하는 자는 배울 것이다. 이 말 맞아요.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길 맞죠. 그래서 이 말 자체도 여러분들이 심도 깊게 무에 닿아 있다고 하면 이 말들이 얼마나 수중한 것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네요. 마지막 페이지 마저 볼게요.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를 따옴표를 넣어가지고 써놓은 것 같아요. 마지막 중에 절대적이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으며 언어가 빈약해서 침묵하고 있는 세 가지 위대한 진리가 있다. 인간의 혼은 불면하며 그 혼의 미래는 무한한 성장과 웅대함이 있는 그런 미래이다. 생명을 주는 그 원리는 우리 내면에 거주하고 우리가 없더라도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며 들을 수도 볼 수도 냄새 맡을 수도 없지만 지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지각될 수 있다. 이제 뉘앙스를 보시면 이 말의 일단 1차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발심해라 그 의미예요. 물질력에 끄달리지 마라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속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이치적으로 가장 닿아있는 소리죠. 이런 것들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 누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한테 무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내보냈던 여러분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애처롭게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말한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타불이가 되는 것이고 물질력 안에서는 그쪽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 맡을 수도 안입의 설신으로서 느끼는 건 아니죠. 지식을 깨닫는 데서는 그 정도 작업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구하는 자한테는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인간 각자는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입법자이고 인간 각자는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입법자이고 영광이나 우울을 나눠주는 자이며 자기 자신의 생명, 보상, 처벌을 정하는 자이다.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입법자이고 영광이나 우울을 나눠주는 자이며 자기 자신의 생명, 보상, 처벌을 하는 자이다. 라는 거죠. 천기와 지기와 인기라고 하는 것은 이치와 물질 세상의 펼쳐짐과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나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쉬운 설명이에요. 일단 조화로서 이치로서 물질이 탄생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다. 그리고 그것의 근저에는 무가 공간과 시간으로서 일단 물질에서는 작용을 하며 이치 세상 안에서도 무라고 하는 것은 염함에서 일시무시의 작용으로 이 전체를 탄생시켰으며 그렇죠. 그 자리에는 내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에 극명한 작용을 하고 있는 나는 이쪽에도 존한다. 이런 의미예요. 입법자이자 그것들을 감각들을 나눠주는 자이자 그런 것들을 생명이나 보상이나 처벌들을 정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주제자이자 관찰자에서 주체자이자 관측자로서 물질 세상에서 산다고 하죠. 정하는 자 주체적으로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관측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강립행에서 강립까지도 그 생활이 굉장히 세죠. 그런 것들이 다 숨어있는 말이다. 저 말이 이 진리들을 생명 그 자체만큼이나 위대하고 또한 지극히 단순한 정신을 가진 인간만큼이나 단순하다. 진리에 굶주린 자들에게 주어라. 마무리가 너무 멋있죠. 진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진리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차라리 이치라고 표현하는 게 낫죠. 이치라고 하는 건 순리적으로, 도리적으로, 섬리적으로, 진리적으로 다 풀리니까 이치라고 하는 건 그리고 깨달음의 단계마다 이치는 다 있으니까 이치라고 표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로 보는 게 맞죠. 이 이치들은 생명 그 자체만큼이나 위대한 거예요. 이 이치가 또한 지극히 단순한 정신을 가진 인간만큼이나 단순하다. 진짜 이치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쉽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고 강력하다. 진짜는 쉽고 강력하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단순한 정신을 가진 인간만큼이나 단순하다. 이 이치가 생명 그 자체만큼이나 위대하지만 그런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라? 그 이치에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퍼주어라. 쏟아 부어라. 이치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력을 다해서 퍼 날라도 퍼 날라도 마르는 셈이 아니에요. 마르는 셈이 아니다. 심지어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에만 닿아 있으면요. 그게 매번 같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력이죠.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책 안에 써 있는 거예요.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는 신지학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책을 쓰신 분들이 이렇게 썼죠. 이건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되죠. 어쨌든 신지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포인트들을 알고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2장에 넘어가서 21가지를 다시 할 거지만 거기는 입문자형이에요. 이거보다 수준이 높은 얘기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명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 단계마다의 감정들이나 시적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후의 2장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 도예길자리 1장도요. 굉장히 소중하긴 해요. 굉장히 소중하긴 하다. 이 책을 그저 깨달음을 공부하는 글자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책일 수는 있겠으나 다른 것에 비해서는 부연 설명이 꽤나 수준 높은 걸로 붙여놨어요. 제가 쭉 설명했듯이 부연 설명을 붙여놓은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고 캐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전혀 쓸데없는 책이 안 되도록 여러분이 읽어내면서 아까 올커트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영성적으로 읽는다는 것 내가 신의 자리에서 그 눈을 가지고 무와 연결된 상태에서 읽는다는 것 그런 포인트들을 알고 다음 장도 보시고 나머지 공부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